시작! 화가 난다고! 두 주먹으로 팡팡! 하면? 아니, 아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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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죠. 그럼! 안돼요! 화가 난다고! 맞죠? 팡팡! 시작! 팡팡! 하면 안돼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화가 난다고! 두 주먹으로 팡팡! 팡팡! 친구를 때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자, 때리는 거죠. 시작! 팡팡! 팡팡! 하면? 될까요? 아니, 아니죠. 그럼! 안돼요! 팡팡! 하면? 안돼요! 화가 난다고! 그리고 옆구를 찌른 거예요! 푹푹! 푹푹!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안돼요! 그럼요? 이렇게 반대로! 쿡! 쿡!쿡!쿡! 쿡!쿡! 진짜요? 안돼요!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난다고 친구를 팍 때리거나 그런 친구들 있으면 막 씩씩 때면서 진짜로! 이러면 화를 못 참아서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찌르는데도 그냥 찌르는게 장난 찌르는게 아니라 정말로 막 못되게 꼬집고 찌르고 이렇게 하는 친구이거든요 그리고 대놓고 찌르는 애가 있고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찌르는 애가 있고 막 이러면서 이런 친구를 알려주십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준비 시작 화가 난다고 두 중독으로 와도 팡팡팡 하면 될까요? 안이죠 그러면 안 돼요 팡팡팡 하면 안 돼요 화가 난다고 열심투를 쿠쿠쿠쿠쿠 하면 될까요? 안죠 그러면 안 돼요 사이좋게 잘 노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